대전사이언스 콤플렉스 참여사업자인 신세계가 대전법인 등기부 등본을 대전시에 제출했습니다. 장재영 대표이사 등 신세계 사장단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만나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. 권 시장은 향후 대전법인 설립을 계기로 지역기업의 지분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기를 당부했습니다. 신세계 측은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설계를 마쳐 건축허가 등 실무적 진행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.